오늘 오전 5시 45분, 경북 울진군 동남동쪽 38km 해역에서 규모 3.8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밝혔습니다. 정확한 발생 위치는 북위 36.86, 동경 129.80이고, 발생 깊이는 21km로 추정됩니다. 기상청은 일부 신고가 접수되고 있지만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기상청은 울진군 동남동쪽 43km 해역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공개했다가 3분 만에 일부 수치를 수정해 보완했습니다. 기상청은 수동으로 분석한 결과 일부 수치를 수정했다고 밝혔습니다.